천안시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나섭니다.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다문화, 청소년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48곳에는 난방비로 총 1억 6,200만 원이 긴급 투입돼 이달까지 시설당 1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. 또 어린이집 난방비 경감을 위해 기존 예산에서 2배 증액된 3억 3천만 원을 들여 541곳에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.